인기가요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미즈의 컴백 아일랜드로 먼저 떠나볼 건데요 그곳엔 누가 있죠? 그전에 제가 어드바이스 하나 할게요 초특급 울트라 치명 다크 섹시 엔젤 메시아 에이스 오브 에이스 태민씨가 기다리니 단단히 마음먹고 가셔야 해요 네 태민섬을 지나 그대로 고 하시면 됩니다 위 고 프로미스 나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고 하다 보면 베리 울리죠? 로켓펀치가 지는 베리요 컴백 아일랜드를 쭉 불러봤으니 다양함이 매력있는 맛 비행을 떠나볼까요? 네 엔시티 드림 오마이걸 우주소녀 더 블랙에다가 있지 엔하이튼의 신곡까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러니까 1초라도 빨리 떠나봐야겠죠? 네 그럼 이번 주 투표를 받을 1위 후보를 확인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앱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강렬해진 픽시를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윙윙 전화가 왔네요 천국행으로 가는 티켓이 생겼다구요 프로미스 나인 그리고 로켓펀치 환영합니다 네 기다렸던 두 팀의 신곡 소개 들어볼까요? 네 8개월 만에 돌아온 프로미스 나인의 타이틀곡 위고는요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프로미스 나인만의 청량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와이고 80년대 같지만 더욱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무대 포인트도 가득하죠 네 흥이 넘치는 포인트는 프로미스 나인만의 구인 구색 매력이 아닐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또 절대 놓치지 말아요 네 저희 위고우의 포인트 안무는요 일단 왼쪽 가슴 위에 마름모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말해봐 와추와추 On 와추와추 On 와우 와우 네 볼수록 기대되는 둘 팀의 컴백 무대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풀러버 조금만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한 로켓펀치 컴백 무대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디아크와 트라이비를 만나러 가요 뮤직 스타스 더욱더 깊어진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티어 1이 돌아왔습니다 신곡 제목부터 어마무시하죠 Son of a Beast 야수의 아들이라니 보통이 아니겠군요 그런데 야생의 카리스마를 장착한 건 티어 1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블링블링 역시 오 마마 할 수밖에 없는 신곡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 바로 불러볼까요? 그 전에 엘라스트 유가 봄을 시작해준다고 하니 그곳으로 같이 가요 뮤직 스타트 하풍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찬이야 혼이야 나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깨워줘 지니님 일어나세요 과거로부터 링링 중요한 알람이 감지됐어요 과거? 아 맞다 로켓펀치가 뉴트로로 컴백한 데서 알람 맞춰놨었지 그리고 또 지니님 무대에서 엄청난 열기가 감지됐습니다 저희는 열의 악한 기계니까 인간이 지니님이 가보셔요 열기? 아 그거 엔하이픈 피버 무대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럴 거야 근데 너희들 나 잠도 못 자게 자꾸 깨우고 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빠르다 빨라 케이팝 월드에 한가롭게 주무실 시간이 어디 있어용 거기다 원어스는 0과 1로 만든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에 있으니까 어서 일어나러 가보셔요 뮤직 스타트 둘 다 안전벨트 꽉 맺죠? 잠깐만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 저분들은 또 누구죠? 잘 보니까 일정에 우주선의 더블랙도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륙합니다 꽉 잡으시고 뮤직 스타트 곧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저 앱투표는 했는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또? 엔시티 드림이 준 핫소스가 너무 중독적이라 벌써 다 먹은 거 있죠? 이 현대인들의 쓸데없는 걱정 1위 후보 엔시티 드림이 리필해주러 왔으니 더욱 매콤한 맛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1위 후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중독성 있는 댄스는 없었다 오마이걸에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절대적 존재감 태민씨의 컴백 스테이지가 곧 시작됩니다 항상 항상 그 이상의 무대를 선보이는 태민씨가 이번엔 어떤 작품을 선보일지 확인해볼까요? 좋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세 팀의 무대 지금 바로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넷째 주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엔시티 드림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앵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코버스 지지코버스